여기가 vfc vfc 매장은 마지막에 왔는데 샥선 쏘는 사람들 애미사보네 아 이건 봐줘야죠 애미사보들 옵션 시오트소스입니다 여기도 부스에 전시되어 있죠 확실히 인기있는 것들은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본인도 만져보고 저도 좀 만져보려고 기다리는데 완전히 보호해야 될까요 가방이 맥껏 이런 요리가 만들때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00,000,000,000,000. 와 탄창이 위에 있는 피부공은 비슷하게 이렇게 위에 다 내려가네 그래서 옆에다가 저거 여러가지 오픈 탄창도 뽑아서 쓸 수 있게끔 저거는 이제 더미로 달아놓는거니까 카돈이 어디왔냐 요거 한번 만져보고 할려고요 돈 토치라 되어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당기더라구요 아까 이렇게 당기더라구요 가까이서 찍으면 전체가 다 안나오잖아요 이거 들고 집에 가고싶어 와 여기 옆에 거 이걸 당겨가지고 오 좋네요 무게도 생각보다 엄청 가벼워요 무게도 이게 프레스로 찍은거에요 스틸 같은 느낌인데 스틸 프레스로 뭐 괜찮은 거 같다 한 번 들어보실래요 고향은 만져 jojo 감사합니다 고향이랑 살고 다니기로도 좋 están 괜찮다 고프로가 이게 10 인데 조금 전에 배터리가 터질 뻔 했어요 과열이 돼서 그래서 이 촬영을 제가 걱정인게 카메라를 고프로 밖에 안 들고 왔는데 언제까지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여기는 중간에 이제 윌리엑스 뭐 사파리랜드 꺼 윌리엑스 맞나 하여튼 복을 팔고 하는건데 잘 모르겠어요 이런식으로 샤파리 은하우고 던케이스 팔고 복을 팔고 뜬금없이 뭐 복을 하고 이런거 파는데 그렇게 총을 하나 역시 맥풀 맥풀 제품 이 회사가 대만에서 이렇게 맥풀 관련 것들을 파나봐요 밀리아키 조그를 분복 뭘 이렇게 멀티캠으로 요렇게 팔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닉스 데닉스가 이게 조금 이니까 옛날 총들 멋지지 않나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퀄리티 마감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외형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느낌 이런것들 아마 이게 스틸일까요 M11A1 스틸 이런거 이쁘잖아요 와 이 총은 정말 이쁘다 이게 3800달러니까 한 15만원 6만원 정도 살 수 있거든요 만져도 되나 와 폴트 와 상당히 무거워요 이게 모델건이네 진짜 커요 진짜인데 발사만 안되게 만들어서 근데 이게 퀄리티가 왜 이래 실물이라도 누가 쓰던거 아 여기 총구름 안에 막 켜있네 오 모델건네 아 그럼 이것도 실총이란 말이야 그렇겠죠 실총이 퀄리티가 이렇단 말이야 에어소프트건이 훨씬 좋네 퀄리티가 오래됐잖아요 아 저거 뭐야 저런 죽창같은거 좋네 전장식 총 놓고 자꾸 놓고 아무튼 집사람이 많아서 제가 들어가서 일일이 다 볼 수가 없는데 아무튼 여기 진짜 멋있는거 같아 저런 총은 집에 하나 보관용으로 컨셉으로 너무 멋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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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역시 확실히 여기 이분들도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참 음 아 역시 확실히 여기 미친놈이 다진마늘 생알총 생알총 형님 생일 생일 저희가 어저께 갔었거든요 여기 사장님이 운영하는 매장에 건행토이에 에보나 ASG 같은 회사 제품들을 많이 팔아요 ASG 옵션들 총들 여기 보면은 이제 에보 스콜피언 에보들 딱히 요즘은 CL프로젝터 디자인 여기가 아마 여러가지 옵션들 도영이가 좋아할만한 옵션들 여기 보면 쉐도우2용 옵션들 되게 많아 아 싼다 이런것들 대만 금액은 좀 하네요 이런것들 아 이 총은 정말 이쁘네 많이 슈팅용이잖아 진짜 슈팅용 하이카파 디자인이가 제 CS2 옵션파이머 어 제 친구 그거 아이가? 그거 제 친구가 홍콩에 IPSC 하던 친구 쇄도우2용 옵션파이머 응 ㅎㅎ 아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유탄발사기 타기타 어 어 유탄발사기 타자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저희들. Shadow 2용. Shadow 2용. Shadow 2용. 707용 CNC. 오. 와, 멋지네. 멋지네. 오오, FerryD. 오오. FerryD. If I can buy the video, I can put on the CD shadow too. It will rent out the adapter. RRM? Yeah. RRM? Oh, RRM. Edo? Edo? Yeah. 비트올 브랫다스 예예 위 아이디엘 예예 얼마야? 아 그래? 얼만데? 1520달러 아 저거만 할거에요? 이거 KJ 그거랑 맞는거에요? 쉐도우 거 아 쉐도우 두개 살까? 나도 하나 살까? 좀 내 돈 그럼 나중에 돈 줄게 이게 다 옥션이거든요 아 그래? 이게 창근이가 샀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기가 아마 에어소프트 서전이랑 CL프로젠트인데 여기 아마 쉐도우2 튜닝용 옵션들 되게 많이 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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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내가 좀 뽀뿔을 넣는거에요 아 이게 슬라이더 이쁘네 쉐도우2 3,925원 저 때 그 하이카파랑 거의 가격 비슷하나 봐도 되겠네요 근데 엄청 가벼워 어 어 그니까 이게 이거잖아요 이게 요거 네 Can you speak English? It's my little bit OK You play with 아 네 또 싸요 아 또 싸요 뽕 제대로 뽐뿔을 받아가지고 지금 요거 풀세트로 지금 세팅을 하려고 샀어요 아 아 아 아 상근이 형님한테 보고 해놨어요 큰 지출하게 생겼어요 지금 뽐뿌 질러갖고 정말 많이 샀어요 아 아 마음같아서는 이런거 하나 사고싶어요 섀도우 옵션 쓰러야죠 이게 봐봐 4만 9,900... 5만원 5만달러 200만원 넓네 저것도 예쁘다 이게 세팅을 다 했잖아요 세팅 다 해놨고 2톤 블랙 이 안에 들어가는데 월드와이드 원스코프 리미트 데이트 다는 че이 작업사나 한건 근데 검정 오늘 사는것들 나중에 한국가서 제가 이거 리뷰를 한번 해 볼게요 파탕 하나 먹어요 파탕 하나 먹어요 아무튼 여기서 제가 대만 와서 제일 큰돈 쓴 것 같아요 지금 한 부품값 만원 거의 한 30만원